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 정치, 문화, 교육계에 걸쳐서 성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회에서 90여 년간 여성 운동을 이끌어왔던 YWCA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한국 YWCA 연합회의 한영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YWCA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여성 단체인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군요. 네 올해로 96주년을 맞았습니다. 1922년 선강 여성들이었던 김완란, 김필레, 유각경 세 선생님께서 창립을 하셨고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여성이 바로 서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52개 지역 회원 아이들이 있고요. 10만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군요. YWCA는 여성 인권운동과 소비자운동, 돌봄운동, 환경운동, 생명평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YWCA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정신은 청년정신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젊은 사고와 청년성을 갖고 개방적이며 진취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운동체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네. 청년정신. 그러니까 YWCA가 약자가 그러니까 Young Woman Christian Association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YWCA가 했던 역할들, 의미 있는 역할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창립 초기에는 개몽운동이나 또 교육, 또 여권신장, 민족운동에 집중을 했고요. 네. 당시는 암흑 속에서 살던 여성들을 괴롭히던 조혼제도, 공창제도, 축첩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60년대, 70년대는 산업화 속에서 여성근로자들의 권익보호, 또 직업에서 기회의 평등이나 남녀 성별의 벽을 허무는 데에 기여를 했습니다. 네. 가족법 제정이나 호주제 폐지 등의 사회의 여성 관련 부조리를 없애는데도 앞장을 섰습니다. 소비자운동이나 아나바다 같은 생활, 밀착형 국민생활운동, 환경운동, 돌봄운동들을 펼쳐왔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드는 단어들이 많네요. 이게 조혼이라든가 축첩제 이런 것들, 가족법 개정, 요즘은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인데 YWC가 정말 많이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일을 많이 한국 근현대에서 함께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우리 임원진들은 봉사를 하신다면서요? 네. YWC는 크게 두 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축은 실무활동가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은 자원활동가 축입니다. 자원활동가들은 자원봉사로 시간과 노력, 또 자신의 재정까지도 내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인 저도 활동비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그 시군요. YWCA 창립 초기인 1922년부터 자원봉사 정신으로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이기에 이런 일들은 가능했고요. 또 신앙인으로서, 기독 여성으로서 시대와 이웃을 섬기고 여성을 위해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온 것입니다. 네. 우리 YWCA의 자원활동가들은 5, 60년 정도씩 활동을 계속해서 하시고요. 한 번 하시면.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성과 헌신성은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로 이제 96주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100주년이 4년 남았죠. 네. 네. 우리 회장님도 그러면 젊었을 때부터, 대학 시절부터 우리 YWCA와 함께 하셨던 겁니까? 네. 제가 1968년, 아주 옛날이죠. 네. 1968년도에 이와연대에 입학하면서 YWCA 회원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별로 없어서요. 입학한 학생들은 YWCA 회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총 학생 8000명 중에서 10%인 800명이 회원이었습니다. 이와연대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기 회장실에는 역대 회장님들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대학대 은사님들도 계시고 항상 이 사진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이 앞섰고요. 여기에 내 얼굴이 올라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죠. 그동안 늘 해온 일이 일의 연속이 있지만 대신 더 큰 책임이 주어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제 삶은 YWCA와 계속 걸어온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학 때부터 하셔서 지금까지 YWCA 하셨을 지 몇 년간 함께 하신 거예요? 거의 50년 넘게. 그렇죠. 50년은 넘지만 또 중간에 결혼하고 외국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년 정도는 되고 현재 한 30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사진 속으로 보던 은사님들 모습과 우리 회장님 사진도 붙어있을 텐데. 아직은요. 그래서 이제 끝나시면 회장 대신 소감이랄까요? 소감이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장을 시키시려고 그러셨는지 굉장히 많은 준비를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회장이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국의 여성들, 특히 우리 여성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여 년간 열심히 활동해오셨고 이제 회장도 되셨기 때문에 또 중점을 둬서 활동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면 또 시대별로 우리 YWCA가 했던 역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활동에 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2006년도부터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매년 중점 운동을 결정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탈핵 생명운동과 생명성평등운동을 운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탈핵 생명운동은 제가 제2부회장을 맡은 때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탈핵에 대한 개념도 없던 시절이어서 저희들이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공부부터 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를 보면서 일본의 어린이들이 방사능 피해로 인해서 이상한 병들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던 운동입니다. 탈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탈핵, 핵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핵발전소를 통해서 나오는 방사능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돌연변이 유발물질, 가장 강력한 돌연변이 유발물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저희가 봉착하게 될 수 있어서 수명을 다한 원전은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리원전 1호기도 그래서 영구 폐쇄되는데 저희가 화요일마다 탈핵 캠페인을 열고 있는데 탈핵 캠페인에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10만 서명이 모아졌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고리원전 1호기가 영구 폐쇄되는 데에 빛바탕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 문제 최근에 주변에서 지진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시는 분도 계셨던 것 같고 또 둘째로 성평등 문제 이 부분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시죠? 네. 성평등운동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캠페인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성평등 정신을 헌법에 명시하도록 성평등 헌법 개정 추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와 연계해서 이번 6.13 선거에 후보자들께서 탈핵과 성평등 공약으로 내세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사실 성평등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계속 많이들 외쳤다고 하지만 회장님께서 체감하시기에 또 어느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비하면 제가 저의 부부하고 저희 아이들 부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저희 남편이 미안해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회장님께. 그 정도로 많이 변하긴 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유리천장 같은 것들은 깰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어서 많이 깨져야 하고 그런 성평등한 세상이 도래해서 우리의 후손, 여성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많이 왔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미투운동입니다. 네. 미투운동.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 또 워낙 뉴스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YWCA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태죠? 네. 지난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네. YWCA 뿐 아니라 여성 단체들이 모두 미투운동에 지지를 표명한 날입니다. 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와 가부장제 문화 또 위계적인 서열 문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문화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억압과 폭력으로 내몰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성 단체들이 나서서 여성들이 폭력과 차별에 침묵하지 않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미투운동과 함께 위도유운동 함께 하겠다. 네. 이런 운동도 함께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미투운동 피해 사실이라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인데 이분들은 또 어떻게 보호하고 더 도울 수 있을까요? 네. 용기 있게 나선 여성들에 대한 2차 피해나 또 직무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엄중히 대처되어야 합니다. 사회가 적극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에 대항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역고소 방지법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법 폐지 등 미투운동 관련법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말씀하신 역고소 방지법이라든지 사실 역시 명예훼손법 폐지 등 이 부분은 또 여성계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또 이제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 이런 부분이 기증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또 무엇보다 YWC에서는 대중매체를 대상으로 또 인식 개선 문제, 모니터링 문제도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저희 서울 YWCA에서 드라마, 예능, 광고 등 대중매체에 나타난 여성 차별이나 여성 인식 문제를 30년 넘게 모니터하고 그 결과를 방송 제작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해서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을 운영하는데요. 네. 성평등에 기여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아직은 방송이 사회의 문화 수준을 앞지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투운동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드라마나 예능은 아직도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거나 은연 중에 성폭력을 미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V 양성평등 위반 사례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양성평등 위원 심의 요청 건수가 전년보다 60%나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인식 개선이 안 됐다. 수치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YWCA가 더 노력을 하면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셔야겠네요. 그러네요. 무엇보다 또 미투운동을 하면서 언론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인터뷰를 진행한다든가 또 보도 행태가 일어난다든가 어떤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다시 강조하지만 성차별, 성폭력은 일부 남성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닌 성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을 성상대나 오락거리로 취급하는 문화를 근절해야 되고요. 모든 학교나 공기업, 또 민간기업 이런 데서 다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해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켜야만 합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전체에 성폭력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신고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없이 가해자가 처벌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또 언론의 보도 내용에 있어서도 모니터 많이 하시는데 언론 보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또 뉴스를 만드는 저 같은 사람들도 참고를 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식 개선은 문제인데 구조적인 인식 개선의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는 것이고 YWCA에서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시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살아오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성차별되는 그런 부분들이 성평등화되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을 밝혀내고 글쎄, 저희 부부나 저희 아이들 부부의 차이에서와 같이 어떤 상황을 성평등하지 않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연구가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또 인식했을 경우에 스피크아웃,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가정생활 안 해서 그런 걸 실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싸움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요? 그런 불편함도 감수하고 말하고 또 장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건 정말 필요합니다. 살면서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부부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보듬고 또 정말 다 딸을 두지 않겠습니까? 어느 가정이든지 딸을 두는 것을 생각하면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런 인식 전환, 성평등에 대한 확실한 생각들을 가지시고 행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부관계에서도 침묵하지 말고 계속 말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의 변화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제 미투운동을 좀 더 해보면 이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계까지 확산이 됐습니다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 성폭력 문제는 과거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분이 개선되어야 할지 이 부분도 고민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폭력 문제하고는 무관하시죠. 그러나 목사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보다 성폭력, 성차별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고 성평등 인식 수준도 낮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교단 헌법 중에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성 사역자들이 교단의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폭력 예방 교육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교단 헌법에 성폭력에 대한 것들이 명시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나 우리 YWCA에서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 이런 것은 운동적인 측면에서 좀 촉구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촉구하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서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군요. 교단은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죠. 현재는. 그럼 왜 안 받아들입니까?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인가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창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한 성이 다른 성을 지배하고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여성들을 차별과 억압의 삶을 살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미투운동도 정의로운 하나님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한 남성이 갖는다든가 여성이 갖는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런 성폭력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미션이 있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투운동이 어떠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공감이 됐고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 성의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존등받는 시대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YWCA가 기독교 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사회 속의 역할에 대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YWCA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제대로 서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주변에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축하 인사도 받았고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YWCA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그 기도들이 우리가 YWCA가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YWCA가 우리 사회 90여 년 넘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올해가 96주년이기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또 새롭게 회장이 되셨고 또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 YWCA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바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100주년까지는 이제 4년 남았습니다. 아무랬던 일정의 강점기 젊은 여성들이 떨치고 일어난 것이 YWCA 창립이었는데 그때 초기 정신과 청년 정신을 회복해서 이를 바탕으로 100년의 YWCA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YWCA는 자발적인 헌신에 근거한 기독여성운동으로서 뿌리내린 그런 단체로서 설립 목적이 이어지도록 시대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의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개혁 그리고 또한 운동을 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100년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사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밑바탕이 되는 일들만 해서 100년에 맡으신 회장님이나 임원들이 또 꽃을 피워야 되겠죠. 네. 앞으로 더 우리 YWCA가 발전이 되고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에도 더 귀한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 성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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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